네 살짝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13일이더만 아 뭐야 이거 그이 어디 스위치 장례식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스위치 코리아는 버비스 종류다 추억 배치는 아마 있지 않을까요? 모르겠네 바이올린 연주하면 안 되나? 어디로 가나? 그냥 트위치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면 안 되나? 아 아 플랫폼 올린다는 게 옮긴다는 게 말이야 쉽지 와 1년 우리 1년 더 한다는 아니고 에너지 왜 이래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너지 스프레이가 지나서 맞았네. 안 맞을 거였는데. 19, 24, 36, 36이 뭐야. 아잉 버그냐고. 아잉 버그냐고. 아잉 버그냐고. 아잉 버그냐고. 이게 정상인데. 아잉 버그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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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갈김 쓸수나 있을까? 방순 음 양성 복수변실로 보시면 좀 빡세겠다 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 쫀덜에다가 복제 포션 쓰는게 낫지않나? 안 써도 잡으려나? 아, 너너로 못 쓰겠구나 고마워 스네코에서 팽이를 보다 액괴밖에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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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내 돈 가져가면 얘네들도 외형질 묻어서 돈 못 버는 거 아닐까? 액괴밖에 없나? 아 액괴밖에 없나? 대이름 왜 로미오 인가요 맷이 엔킵 와, 80, 98, 100, 100. 정품만 취급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화 저거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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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. 음... 엄청난 방어로 엄청 낮은 방어도 폭포가 너무 아까운데 새거 줄게 고마워 도저히 써봤자 돈받는 이벤트 나오는거 아닌가 그러면 필요없는거 아닌가 스네코 확실이네 진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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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격구만 강화하고. 돌려착이 두 개나 있으면 더 넣기는 좀 그러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너지 왜 이런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맞네. 계산을 잘 못했구만. 와. 전지도 먹고 싶고. 천신도 먹고 싶고. 천신이 맞겠지. 와. 쓰 쓰 쓰. 아니요. 노상목 정도면 쓰레기 아닌 것 같다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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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교훈까지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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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이스크림. 이제 단 Shame. 내frage는 몰래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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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어어 근데 캘리 발동 시키기 쉽지 않은데 지금 덱으로 뭐 지금 덱이 끝까지 가는건 아니니까 나중엔 도움이 되겠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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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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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냐타가 왜 라마트라 랑 싸웠는지 알겠네. 라마트라가 게임할 곳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탄 던지는 수도승. 오짐. 쓰레기야. 쓰레기 구버하냐고. 뭐지야 생겨나. 자, 이건 뭐지? 어떻게 더 추가해야 할지? 그냥 이렇게 더 추가로 운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이 위주가 없을 때, 이 위주가 없을 때. 다행히, 그 위주가 없을 때. 이동시장은 안됩니다. 그 위주가 없을 때는, 그 위주가 없을 때. 이동시장은. 드네크야 일 좀 똑바로 하자 할거만 하면 터치 안하는거 알지 울겠네 아니 0코랑 3코랑 30장 차이난다고 주작이야 이거 그저 정품 그저 정품 그저 정품 왠 또 갈 오메가 omg 쌍교훈 쑥베임 쌍베임 쌍베임 저거 세개 다 따로 났으면 세개 다 먹을만 했는데 하지만 같이 낳아줘 까치 낳아서 까치가 없지 아 팽이 까먹었다 팽이 팽이 특 즉 아마타 팽이 팽이 알려주는 모드도 있는데 열쇠 알려주는 모드들 아주 지내즈 최소한 뺏라이 그냥 그저 행꽃꽃 저기 엘리트 잡으려면 상점 봐야되네 엘리트가 모양 빠지게 상점 뒤에 숫냐 진짜 cer게하자 해저 갓 썩트 해저 갓 해저 갓 해저 갓 안녕하세요 아이 카드 나오는 꼬라지 마라 항상 보고 엘리트 잡으러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Mm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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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본 오우 비갈김 쓸데없이 두 장이나 있네 어따 쓰냐 이거 우린 쓸데가 없다 로빈 우린 쓸데가 없다 로빈 교분을 뺏어 꼴받게 할 수 있다 아니 가지맞음 육을 먹기 전에 생각했나요? 안먹어 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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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갈김 좋을 것 같은데? 팽이도 있다 음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요? 라마트라 하고 나서 디펙트로 라마트라 컨셉 덱 짰는데 방어만 하니까 공격이 안되고 공격을 하니까 방어가 안되는거지 쌀쌀림 똥백이 되었다 컨셉에 충실은 톡톡 핀븐 latch 발견 부모가 도착 소식 stability 바포라 칼 다 구경 그래도 로봇이 주먹 쓰려면 철주먹이라 아프지 않을까 엔트로피 인공물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지 교훈 다 본다 쳐도 한계 낸 강화를 못하는데 케르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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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망알롱 내가 더 싫어한 내가 시간을 멈췄다 31 백카를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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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팡이로 때려주지 라그나로크 살 돈이 없네 아흐흐 크레토스님 에너지 왜이러우나 원래 그렇지 뭐 거짓네 힘가 꼈다 왓처는 교훈을 얻었다 5대 포지션 좋은데 손절을 먹을까 급히도 양을 먹을까 그래도 첫 패스 좋아요 래피도 약이다 산민첩 좀 아쉽네 하나 더 나왔네 그러면 요걸로는 취향 마감 되겠다 좀 아쉽네 좀 아쉽네 아 지금 아 시원하다 네 스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뉴이 아싸싸싸 야호 와우 3755점 스네코넨 신이야 첨탑 부셔